뭐 제가 방금 뭐 썼나요? 뭐.. 뭐 썼지? 네 맞아요. 망할 놈의 타이밍. 망할 놈의 의지 진짜. 한 번을 못 먹네. 저런 인연이 아닌가봐요. 보이시죠? 이때도 또 질렀습니다. 이때도. 여기 송아지 보이시죠? 이때도 타이밍가 돼서 질렀는데 안되고선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. 야 오리야 니가 한 번 해봐. 야 오리오 900다이어 없냐? 이거 한 번 질러봐. 이거 진짜 지금 나와. 이거 100% 나온다. 이거 진짜 지금 100% 나와. 나오면은. 아 거래를 못하지. 이거 다음 타이밍 맞아. 그럼. 음. 500다이어 있으면은 이거 한 번 해봐라. 이거 진짜 오래 됐거든. 왜냐면 내가 이때 지른 것도 이 위쪽에 다 그냥 잡템이었어. 잡템이었고 이거 이때도 잡템 타이밍이었는데 안되고. 이거 100% 나와 진짜 100%다. 아니 뭐 50개 아니어도 뭐 10개 있지. 10개짜리 한 두어 번? 두어 번 해도 나올 것 같애. 뭐야 했어? 했냐? 야 그냥 한 번만 해. 그러니까 막 지르지 말고. 그냥 지금 딱 타이밍에서 되면 좋은 거고. 아 스톱 스톱. 야 스톱. 안되겠다. 지금 어려워. 야 그래도 빨간 룬 먹었다 넌. 나 주황룬 먹었는데. 야 빨간 룬 이득이야. 너만 지금 빨간 룬 먹었어. 야 너 혹시 이거 질른거야? 50회? 50회 질렀니? 야 그러면은 내가 한번 더 질러볼게. 이게 타이밍 맞는데. 아 진짜 너무하네. 야 얘네 진짜 너무한다.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. 참. 아니 아이씨 빨간 룬이나 주지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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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. 오늘은 좀 날이 아니네요. 야 다음에 진짜 무조건 나온다. 내가 지금 밑밥 다 깔았거든 내가 지금 재물 많이 줬다 봤지 지금 한 몇천 다이아야 지금 한 3천 다이아 재물 줬어 너 투력 올리라고 내가 재물 줄거야 좋다네요 담벼라는데 피겠습니다 무조건 오류가 먹는거에요 누님 한 200 다이아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점이 있고 이거 진짜 무조건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위에도 제가 재물을 많이 줬어요 이것도 제가 아마 50회 900 다이아 했을거에요 지금 한 3천 다이아 했고 오류가 900 다이아 했고 아무것도 안줬다고 뭐 이제 신병 졸업 했습니다 뭐 어쨌든 오류 오류야 미안하다 아니 근데 내가 하라고 했잖아 뭐 둘중에 하나는 나오는거였어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류가 오류가 좀 도와주는 격이 됐네요 니가 먹었으면 내가 엄청 도와준거지 그치 그니까 서로 이제 접근거야 불복인거야 불복 누님 누님 하라니까 200 다이아 하라니까 신병의지 신병의지 아 이제 신병 나온거는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4천 다이아 저는 4천 다이아 썼고 99섭에 야 오류야 너는 얼마나 썼니 너도 한 한 2천 다이아 썼지 트럭이 얼마나 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방금 천만 오른거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아 진짜